안녕하세요. 함께 하셨을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파학 정원구입니다. 2024년 수능을 위한 정답 모의고사 시즌1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게요. 일단 올해 정답 모의고사는 어떻게 시리즈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시즌1, 시즌2, 시즌3 이렇게 3개의 시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시즌1은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지금 5월에 출시를 하는 거고 5회분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9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시즌2는 8월에 5회분을 또 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즌3는 9월에 9평 이후에요. 9평 이후에 5회분이 나갈 건데 일단 5월에 나오는 지금 나오는 시즌1은 6평 대비를 위해서 작년 수능과 올해 학평 치러진 거 있죠. 그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모의고사들이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을 대비한 시즌2는 6평이 치러졌으니까 6평 내용까지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9월에 나오는 시즌3는 6평, 9평 다 나왔으니까 올해 6월, 9월, 5평까지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의고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즌1은 일단은 6평을 대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작년 정답 모의고사보다 난이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뀐 게 있잖아. 작년에 6월, 9월 수능까지 이어진 기조는 양쪽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는 조금 낮췄고 대신 계산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 그래서 몰롱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동위원소 문제들 산화, 산환반, 개수 맞추는 거, 화학식 정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 문제들이 많이 들어와서 4페이지 마지막 양쪽관계 중화반응을 가기 전에 시간의 압박이 더 심해졌죠. 근데 그걸 연습하면 돼.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패턴들을 익혀주면 그것도 다 반복이 되거든. 어차피 처음에 겪을 때 당황스러운 거지 비슷한 문제들을 겪다 보면 그것들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야 빨리 풀 수 있어 라는 것들을 패턴을 익힐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난이도를 많이 올려놨고요. 5회분이고 그 다음에 만드신 분들이 달라요. 평가원, 수능 출제위원 그리고 개정교과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 지필위원들 이분들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문제 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그냥 학생들이 만든 문제하고는 조금 수준이 다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6평, 9평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는데 정말 좋은 문제들로 만들어놨으니까 이 문제들 풀어보고 난이도가 작년보다 높아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컷도 장난 아닐 거예요. 좀 풀어보고 약간 현타올 수 있어. 점수에 현타올 수 있어. 근데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 연연해하지 마. 지금 1컷을 어느 정도로 맞췄냐면 한 40점 컷으로 맞췄거든요. 근데 40점 컷이면 되게 어려울 거야. 느끼기에는. 그래서 점수를 받고 채점을 하고 으악 그러면서 찢어버리지 말고 거기에서 아 내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받는 점수가 수능 점수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까먹었구나. 그럼 그 부분 가서 개념 강의 한 번 찾아보고 개념사 다시 한 번 보고 그리고 까먹은 게 있으면 꼭 외워야 되는 건데 아 내가 이걸 안 외워서 아 이 부분이 속도가 느렸구나. 기본적으로 암기사항이 있어야 뒷받침 되어야만 빨라지는 문제들도 있잖아. 그치. 그런 부분 점검 한 번 하고 이유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 까먹었으면 다시 한 번 또 그려보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문제에 잘 넣어놨어요.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난이도를 이제 작년 6구 수능은 조금 낮췄는데 아 우린 안 낮췄어. 다시 올려놨어. 그러니까 양적관계 중화반응도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도 부족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 압박이 되게 심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모의고사들로 연습을 좀 해야 돼. 어려운 걸로 연습해야 모래주머니 차고 세뱀 맨날 달려야 수능장 가서 모래주머니 풀고 날아다닐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타 오지 마시고 내가 이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5회분 총 5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 선생님이 주요 문항을 해설하도록 할게요. 지금 6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서 6월 평가원 전까지 즉 5월 말까지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뭐 약간 잔소리 같긴 하지만 30분 시간 안에 정말 다 풀어야 돼요. 30분 안에 그 마킹까지 다 해야 돼. 마킹까지. 봉투에 보면 OMR 카드까지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OMR 카드에다가 마킹하는 것까지 해서 30분이 딱 타이머 띠디디 울릴 때 20분 마킹까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보면 이제 띠디디 울린 다음에 마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현장에서 시험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수능장 가면 부정행유야. 동창 치면 못 쓰게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30분 동안 푸는 게 아니라 한 28분? 뭐 이 정도 풀어내야 돼. 그리고 마킹하는데 마킹하는데도 이렇게 너무 또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연습이야. 그러니까 몇 분 남았다라고 하면 한 5분 남으면 안 푼 거 있어도 5분 남으면 일단 푼 거는 정확하게 마킹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마무리해서 마킹하고 마킹해서 마킹해서도 실수가 없게끔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실전 연습이야. 그리고 딱 실전 연습이니까 30분 동안 계속 이어서 풀어야 돼요. 중간에 화장실 갔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딱 30분 동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30분 시간 지켜서 마킹까지 마무리 짓고 그리고 채점해보고 틀린 부분 보완하고 해설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일단 6평 대비 잘 하시고 그럼 그게 결국 수능 대비까지 다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시즌1 모의고사 시간 잘 지켜서 풀어보시고 1회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